엔진의 개요 종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게 뭡니까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누죠 내연기관이라 하면 뭐에요 연소가 어디서 일어난다 안에서 일어난다 안에서 어디 안에서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거지 우리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거 전부다 뭐다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근데 엔진 밖에서 연소를 일어나는 것도 있나 있죠 어떻게 하는데 솥에다가 솥을 밀봉해가지고 물을 끓이는거에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물이 끓겠죠 물이 끓게 해서 증기압이 나올거 아닙니까 증기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피스토를 미는거라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외연기관이 되는거에요 엔진 밖에서 연소를 해서 엔진을 움직이게 만드는거지 그래서 외연기관이라고 이름 붙으려면 앞에 전부다 뭐가 붙어야돼 증기자가 붙어야돼요 그래서 증기자가 있는 엔진들은 전부 외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다 무슨 기관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 디젤 엔진 내연기관 LPG 엔진 내연기관 그 다음에 뭐 증기터빈 전부다 외연기관이라고 보시면 증기자가 붙은 것들 그래서 그렇게